구독과 좋아요! 알림 설정까지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혜령이를 봐줘 맞아 나이 봐! 너 왜 나를... 너 내가... 가만히 있어! 이가 보일수록 재밌다! 머리 좀 치워봐 눈썹에... 너무 좋아서... 앞을 보라니까! 앞을 보라고! 너무 부끄러워 야 너 내 거 봐! 나를 보라고 나를 나 다 그렸어! 나 다 그렸어! 나 다 그렸어! 맞아 나도 다 그렸어 나 좀 자세하게 그려고 했어 아직 약간... 얘도 왜 계속 봐! 안 봤어! 저 다 그렸어요! 왜 이렇게 웃으세요? 다 했어요! 아... 요즘은... 어 참... 계속 봐도 돼요? 계속 봐도 돼요 이제? 다 했어! 다요? 보도 돼요? 어... 봐도 돼? 어... 봐도 돼... 좀 더 짜증나 얘 또 왜 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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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 이... 시...작! 아 예요 아 예 제가... 왜 웃지마 나 왜 웃는다 웃지말라고 표정이 너무 웃겨 너 왜 그렇게 말해 나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이유정 얼굴이 침묵할 것 같은데 얼굴이 어딨지? 얼굴이 어딨지 가물해 가물해 내 얼굴을 어딨지 머리카락을 어딨지 아유 부담스러운 거 진짜 너무 좋아 머리가 어딨어 머리가 어딨어 아니 그 말이 너무 웃기잖아 머리카락을 어딨어 머리카락을 어딨어 나 색칠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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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장님 우시고 계시네 아이씨 아이씨 나 잘 그린 것 같다 이러니까 귀 속도 그려야겠다 좋은 생각이야 속눈썹 속눈썹이 안 보여 교정기 입을 어떻게 그렸더라 나 다 그렸다 내가 입을 또 그려야겠다 내가 입을 또 그려야겠다 이게 상황이야 그래 봐봐 어머 being human 야 ental 근육 일부러 해 회사 형 아파 em 내가 있고 엄마 부담스 useless 미국 여호체를 입지